안녕하세요 물빵 닥터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오디오북을 읽는 것처럼 제 유튜브를 항상 틀어 놓으시고 편안하게 종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은 코스닥의 태광이라는 종목이구요 번호는 023160으로 조선기자재 그리고 해양플란트 관련 주식입니다 현재 조선세터는 슈퍼사이클 통해서 엄청난 호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가들도 모두 반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주가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반등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태광이라는 종목은 선광밴드와 더불어서 국내 조선기자재의 관임세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대기업들과 해외의 아람코 또 엑슨 모빌 등과 같은 대기업 등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면서 최근 가장 먼저 주가가 반응했던 것이 5월 30일에 이어서 6월 20일 날 그 이력이 나타나면서 반응 주가가 한번 상방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긴 조정 기간을 거쳐서 정배열로 다시 변동을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이 종목이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조선업이 조선 섹터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구요 이 기업의 기업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은 태광은 지금 현재 6월 24일 날 신한투자증권 소재로 코퍼레이트 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IR 정보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IR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태광 IR 프레젠테이션 Connecting the World Connecting the Future 간단하게 태광 코퍼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구요 지금 내용 보면 목차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appendix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태광 대표이사는 윤성덕 님이란 분이구요 설립일은 1965년 5월입니다 상장은 94년 9월로 20년이 훌쩍 30년이 돼가는 아주 오래된 탄탄한 기업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포함 45%로 주가 경영에는 아주 고무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구요 외국인도 무려 12% 나 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엘보우 티 그 다음에 리듀서 캡 이런 내용들의 제품들이 지금 들어가 있구요 생산 설비 자동화 공정 단축으로 인해서 제품이 좀 더 빠르게 자동화 될 수 나올 수 있고 modernized facility, highest quality 현대화로 바꿨기 때문에 퀄리티도 더 좋아졌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브레이크다운 지역별 수출 현황을 보시면 2021년, 22년, 23년, 24년, first quarter 까지 지금 점유율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 쪽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shipping, shipbuilding, offshore, powerplant, destination 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재별 매출 현황 엘보우 티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리듀서 이런 식으로 글로벌 마케팅 주력은 어딘지 보면 내용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1위는 스페인, 프랭스, 차이나, 오스트리아, 차이나가 많이 있네요 스웨덴도 있고요 여러 곳에서 지금 세계 주요 거래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실적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하게 약간의 변동이 중간에 있긴 했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22년, 23년에는 20%를 넘기고 있네요 자 이런 실적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태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컵데이 2024년 6월 24일로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현재는 주가를 보면 주가는 그 컵데이에 맞춰서 에너지를 응축하며 이 평선들이 모여 있다가 7월 16일이죠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그때부터 시세를 지금 분출하면서 이런 곳에서 매매 기술이 있는 분들은 먹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일반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은 계속 쳐다볼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없고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통해서 매집을 통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적정 주가에 매도하고 엑싯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매매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디오북처럼 편안하게 들으면서 종목 공부할 수 있는 몰빵 닥터의 종목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태광이었고요 제가 설명드린 이 태광이란 종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